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에서 출입국 심사 시간이 오래 걸려서 관광객들이 실제 제주에 머무는 시간이 좀 신속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좀 업무부에서 점수제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. 아마 전국에서 최초일 겁니다. 그래요. 제주남범 큰 돌고래를 대상으로 생태법인을 도입을 한다. 그다음 질문. 그럼 왜 하느냐. 왜 해야 되느냐. 왜 해야 되느냐를 질문을 주셨는데요.